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나방들 받을 준비가 정말 완벽하게 세팅이 됐죠. 이렇게까지 세팅을 제대로 했는데 불나방 손님들이 안온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까지 잘 깔아놨는데 제대로 이제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잘 넘겨줄 준비가 완벽하게 잘 세팅이 되어있죠. 판을 제대로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미끼를 안 문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세력이 물입니까? HLB 세력은 신입이다. 거의 신급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개미들 다 일로 집합해. 이렇게 판을 제대로 깔아놨죠. 그런데 이걸 덥석 안 문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데 이걸 판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수급이 좋고 강력하게 뻗어 올라가는 상황에 단단하게 버티는 모습 이렇게 잘 보여줬는데 여기서 개인이 어떻게 팝니까? 못 팔죠. 이거 못 팝니다. 여기서 누가 팝니까? 이거. 여기서 누가 팝니까? 이거를. 여기서 누가 팝니까? 안 되죠. 못 팝니다. 오늘 개인이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일반 개인들은 웬만하면 못 팝니다. 이거. 여기서 개인들이 누가 팝니까? 이거를. 못 팔죠. 못 팝니다. 여기서 못 팔죠. 못 팝니다. 최고가 수준을 치고 가는 이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매도가 불가능하다. 감히 어디서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 딱 기다리고 있어. 가만히 지고 있어. 이거는 우리 세력들이 하는 일이니까 개인들 끼지마. 그냥 가만히 구경이나 해. 이러겠죠. 계속 그러니까 올려먹고 내려먹고 올려먹고 내려먹고 이거는 세력들의 영역이다. 개인들은 계속 손가락이나 좀 빨고 있어. 가만히 있어. 제작을 시키면서. 딱 그렇게 하죠. 지금도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누가 이걸 팝니까? 이거를. 못 팝니다. 이거. 못 팔죠. 지금 132만 주나 들어왔고 기관이 40만 주나 가까이 들어왔고 연기금 투신 다 들어왔고 이런 수급을 만들었는데 개인만 많이 털렸네? 막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야 개인이 170만 주나 털렸다. 이제 날아간다. 막 이러고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내일은 또 불납한 개인들. 불판을 잘 만들어 놨죠.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이제 개인들이 막 달려들 준비가 돼. 와 이거 뭐 외인들이 계속 사다가 기관도 이제 연기금도 막 들어오고 있고 엄청나게 수급이 좋네. 그러고 오늘 급등이 나왔고 신고가 때리고 와 진짜 끝내준다. 거래도 많이 터졌고 이제 날아간다. 딱 그런 지금 세팅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상을 잘 차려놨는데 여기에 방문을 해야죠. 개인들이. 개인들이 방문을 다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될 겁니다. 개인들. 그러고 이제 이거 이제부터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하다가 좀 저가에서 판 개인들도 아 이제부터 시작인가 보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고 들어와야죠. 안 들어오고 100입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안 들어오고 100입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안 들어오고 100입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신이 쓰니까 이렇게 거래를 터뜨려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밀어놨죠. 16.5% 그래서 저가에서 지금 보면 거의 35% 정도 밀고 올라갔죠. 단기간에 거의 37% 정도 이 밑에서부터 보면 거의 40% 수익입니다. 거의. 지금 이 시총에 거의 40% 정도 수익을 만들어준 이런 위치에서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면서 개인들이 이제 막 달라붙겠죠. 40%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나는 사 들어간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외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삭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외인 기구가 엄청 들어왔네. 거래가 완전 폭발했네. 주가는 많이도 내렸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만 한데 팍 올라가면서 이평선 다 뚫고 거래 폭발하고 외인 기관 막 들어오고 쇼커버링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안 산다고? 개인들이 이걸 어떻게 안 삽니까? 그리고 들고 있는 개인들은 어떻게 팝니까? 이거 못 팝니다. 이거. 못 팔고 새로운 개인들은 계속 산다. 사면 이렇게 만들죠. 이게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 게 HLB 흐름의 주가 흐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판을 깔아놨는데 개인들이 이제 막 몰려들겠죠.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HLB 핸들링하는 이 세력들은 거의 신급이다. 이 핸들링이 거의 신급이다. 자신이 넘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올려서 마무리해놔도 예전 이렇게 다 당했다고 해도 다 오게 돼 있어. 무슨 소리야. 자신만만한 겁니다.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자신만만해야 할 만합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수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끌어올려놓은 상황이니까 개인들 손님 받아라 하고 이제 해서 안 들어오면 좀 더 올려주겠죠. 이렇게 안 들어오면 어? 이래도 안 들어온다고? 올려버린다? 그리고 쭉 올려. 한 5% 올려주면 아이고야. 미안해. 미안해. 나 지금 살게. 이러고 막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다 여유롭게 차의 신을 슬슬슬 해가면서 여기서부터니까 40% 먹었으니까 여기서 좀 매도해가지고 좀 내려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좀 내려가도 40% 지금 바닷건에서 올려서 먹은 상태인데 뭐 조금씩 내려가면 뭐 어떻습니까? 이거 좀 더 내려도 되죠. 그리고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올리다가 휙! 여기서 올리다가 휙!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휙! 이렇게 해서 한 3%만 내려버려도 못 팝니다. 이거 못 판다. 이거 또 흔들기나 이렇게 되죠. 못 판다. 그리고 이제 슬슬슬슬 내리다가 또 한 번 딱 올려주고 또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되면 한참 있다보면 언제 내려왔지? 이거 4만 5백원이었는데 4만 4백 50원이었는데 언제 3만원 와있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되는 게 HB다. HB는 고점 매도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고점이 오면 덜덜덜 손이 떨리죠. 더 갈 것 같아서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심리를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세력입니다.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못 벗어납니다. 수익을 줘도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못 팝니다. 못 판다. 그러니까 내놔 그 자리죠. 계속 그 자리다. 계속.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게 HB 개인 투자자다. 그런 겁니다. 이거를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참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구간에서 계속 사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건데 이거 뭐 여기서 더 가니까 몰빵하세요.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워낙에 이 세력들이 핸들링의 신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쉽게 이렇게 기회를 줘도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급 보고 아마 내일 개인들은 아주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불나방처럼 세팅이 잘 해놨다. 정말 잘 해놨죠. 이게 HIV 세력들의 힘입니다. 정말 신이죠. 신급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이 생겨요. 매수하려고 개인들이 많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다. 손님이 안 오면 또 올려주겠죠. 올려줬다가 내렸다가 나 이제 날라간다. 이렇게 올려주면 또 개인들이 와! 하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렇지. 또는 여기서 이상한데 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 지금 여기서 매도하려고 내가 지금 내가 이거 위에서 팔아먹으려고 올려놓은 건데 어디 개인 나부로 매도하려고 까부어서 확 내려버려. 갑자기 시작하고 하다가 확 내려서 한 2, 3% 뚝 내리면 못 팝니다. 개인들. 그런 것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못 팔죠. 개인들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팝니까? 이게 HLB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스킬이다. 심리를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절대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고점에서 매수하게끔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차의 시련을 딱 해버리죠. 정말 대단한 정말 시내 경제에 있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